욕기 2장 11절에서 13절 오늘 말씀은 욕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욕의 시간 싸움, 또 욕의 절친이 사탄의 지원군이 되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욕은 사탄의 1차 공격과 2차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여와를 원망하지 않았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첫째 공격에 대한 욕의 선방은 적실론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고 다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 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셨다고 해서 여와 하나님의 품위가 떨어지거나 위험에 흠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욕은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여와의 것이므로 여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도 역시 여와의 이름은 절대 훼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은 여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 진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둘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욕의 방언은 역시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와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사탄은 여기서 욕에 대한 시험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사탄은 시간 싸움으로 돌입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심해가지고 한 달이나 두 달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믿고 아니면 혹시 1년, 2년을 내가 아주 집중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보시고 평가하시고 너는 천국이다, 지옥이다 그러면 해볼만해요. 한 두 달 또는 길면 1, 2년 그냥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고 불을 짓고 말씀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싸움은 그렇게 짧지 않아요. 길고도 아주 집요한 시간 싸움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낙심이에요. 뭐 이래? 언제까지 예수 믿어야 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에 할 것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있고 가볼 때도 많은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수님한테 매달려서 살아야 돼? 그리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간 전쟁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장기전이 우리의 영적 전투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 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욕의 신앙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 싸움으로 돌입했는데 그 시간 싸움을 더 처절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줄 사탄의 지원군들이 욕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지원군들이 다름 아닌 욕의 아주 친한 친구들이었다. 욕의 절친들이 왜 사탄의 지원군이 되었는지는 자차 제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이 망했다든지 또는 중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과 고난이 힘들지만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서 나를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해주는 충고입니다. 주변에서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준답시고 한마디씩 뱉어놓고 가는 말들이 아픈 몸보다 마음을 더욱 찌르고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회개 회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더 기도해 신앙생활을 게을리 해서 그래 또 심지어는 교회 11절을 안 해서 이렇게 화를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더 끔찍하게는 목사님 말을 불수정해서 이렇게 끔찍한 편을 당하는 거야 이러면서 말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잘못했나 목사님한테 내가 혹시 불수정했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그 아픈 상처에다 막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대놓고 그러니까 막 진절머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위로라고 그렇게 해주는 건데 이런 말들이 더 고통스럽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욕기의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가 그 절친들의 충고를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 절친들의 충고 소리에 비참함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더 슬프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가서 뭐라고 말해주면 좋을까요. 그냥 아프다면 어떻게 아파서 어떻게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쳐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돼요. 훈계는 안 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 공장에 불이 났어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와서 가만히 보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했대요. 야 가서 밥 먹자. 그래서 비싼 고기도 아니고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 사줬는데 그것을 먹고 나서 그 성도는 잊을 수가 없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따뜻한 국물을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고 그 성도에게 와서 밥을 사준 친구는 몇 천만 원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욕은 친구들의 비판과 독설을 오히려 카타르시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친구들은 수많은 독무든 화살 같은 말들로 욕의 신앙과 양심을 공격했지만 욕의 영혼을 찌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독설이 자기에게 옳지 않다고 욕이 변증을 하게 되는데 이 변증 과정을 통해서 욕은 자기 영혼을 다시 살펴보고 자기 영혼을 정화하는 카타르시스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이 친구들이 독한 말을 쏟아내지만 욕은 그 말을 변명하고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다. 욕을 찾아온 친구들은 평상시에도 욕과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인데 욕의 일거수 일토족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한 사이를 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아. 그럴 정도로 아주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아는 친구라 그 말입니다. 그 친구들은 욕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욕의 허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충고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이 욕에게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고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그리고 세 명의 친구들은 원론적으로 욕을 충고하고 매우 도덕적이며 율법적으로 욕의 문제를 접근합니다. 객관적으로 들으면 친구들의 충고나 비난이 틀리지 않지만 욕의 입장에서 들으면 친구들의 충고나 또는 비난이 욕의 마음을 후벼파는 송곳이며 날카로운 칼과 같이 오히려 정신적 고통과 영적 허탈감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율법적 교육을 받으면 매우 그 인격이 고상해지고 인품이 좋아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도덕적, 율법적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 좌절하고 비통해지며 영혼은 말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도덕적의 높은 기준, 율법의 높은 기준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더 힘들어요. 지식이라는 것은. 도덕, 율법으로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도덕과 율법적으로 완벽하지 못한 요베 친구들을 통해서 요베의 도덕성과 율법성을 해부하게 하고 혹시 호리라도 허점이 있다면 그것을 들춰내어 공격하도록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이 자신의 잘못이나 불의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못된 경험, 나의 잘못된 불의함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서 너도 나와 다를 게 없어. 네가 나보다 나은 게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나 나나 똑같은 속물이야. 아니면 너는 나보다 더 못해.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거나 나보다 더 낮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나 불의함,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전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호리라는 말은 마지막 일패니 우리말로 하면 마지막 일원 한 푼, 일원 한 푼 또는 십원 한 푼이라도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너 감옥에서 못 나와. 다시 말하면 죄의 마지막 가장 작은 한 푼의 죄라도 회개하기 전에는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라도 범하면 지옥을 멸할 수 없다. 즉 율법이나 도덕으로는 절대로 구원 받을 수 없으므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로만 구원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날카로운 도덕과 율법이라는 칼로 요베의 영혼을 난도질하며 시간전쟁을 통해서 요비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포기하고 좌절하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요비를 하더라도 모든 율법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들이대면 결국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서도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허물이는데 계속 털면 먼지가 떨어져요. 저도 이제 집에서 빨래하는 것을 세탁기에다 도와서 하는데 세탁기에서 건조기에도 집어넣어서 마른 빨래를 한번 털면 그렇게 빨았는데도 거기서 또 먼지가 나요.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요비라 하더라도 결국은 허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탄은 요베의 친구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베의 친구들의 날카로운 비난과 논쟁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신은 디테일이 있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어떤 독일 건축가가 남긴 말이라고 합니다. 건축할 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야지 마지막 안전한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딱 맞아요. 마지막 작은 부분에서 놓치면 그 건물은 망가지네요. 그런데 말의 예술사들이 이 말을 바꿨어요. 신을 악마로 바꿔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공격하여 악마화하려면 디테일을 공격하라. 맞아요. 그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착해 보이고 모범적으로 보여도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을 악마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사탄의 계락이다. 이 말은 요베에 대한 사탄의 정확한 전략이었습니다. 오랜 간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처럼 요베는 고난의 장기전을 당해낼 믿음이 있었을까요? 과연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사탄의 후원군 요베의 도덕적 친구들의 등장 여기서 요베의 친구들이 대만사람, 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닷, 나마사람, 소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교대로 번갈아서 계속 요베를 공격하고 요베는 그 친구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변론을 하게 됩니다. 첫째 친구는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의 뜻은 금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뜻이에요. 엘리바스는 대만사람이라고 했는데 대만은 아라비아 사막과의 경계에 있는 에돔의 도시입니다. 대만은 엘리바스의 아들이고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다. 창세기 3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엘리바스는 첩을 통해 아말렉을 낳게 되었는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에 나와서 물이 없어 고통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가지고 나온 은근폐물과 재무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꽁무니를 쳤어요. 여호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와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출입국기 17장 14절에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니다. 이렇게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아말렉의 아비이며 70인역에 보면 그는 대만족 속의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대로 하면 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에서의 세속적 야망을 이어받은 족속이다. 둘째 친구는 수아사람 빌다시인데 수아는 아보람의 후척 그드라의 소생이라고 창세기 25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역시 아라비아 사막에 사는 족속인데 그 이름의 뜻은 불분명합니다. 구약성경 70인역에 보면 빌다스는 수아족 속의 폭군이라고 하며 그의 형제 족속인 미디안과 함께 거주했을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셋째 남하사람 소발인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아마도 다른 친구들처럼 아라비아 사막 근처에 살았을 것이고 욕의 거처와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전에 의하면 소발도 역시 남하족 속의 왕이었다. 그러니까 이 욕을 찾아온 세 친구들은 그 시대에 막강한 권력자들의 왕이나 귀족 그래서 욕과 버금가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권력자들 또는 귀족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와 빌다스 그리고 소발은 그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에돔의 운둔 요새인 페트라에 거주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에서 말합니다. 페트라는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천연 요새인데 나바테아인은 에돔의 후손으로 매우 호전적이고 야만적인 사막의 약탈자로 불리워졌다고 합니다. 페트라는 천연의 안반도시로 난공불락의 요새며 모바다에서에 나오는데 에돔족 속의 피난처이고 후에 나바티안들의 왕국으로 번성했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사막이지만 유네스코에 의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서 순례객들이 주로 찾는 매우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어요. 한번 인터넷 다 하시니까 페트라 쳐보세요. 페트라 치면은 그 아주 기괴하고 참 희한한 그런 암석으로 돼 있는 성이 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애도 세 명의 친구들이 욕을 의문하고자 찾아왔는데 멀리서 보니 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의 몰골이 상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욕의 친구들은 욕이 가는 동굴이나 들판으로 찾아왔는데 이미 멀리서 욕의 온몸이 헌데로 상한 것을 알고 가까이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둥병은 하늘이 주는 천영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욕의 몰골을 보고 마치 상을 당한 사람들처럼 소리질러 울고 겉옷을 찍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욕과 함께 있었는데 누구 하나 7일 동안 욕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욕의 불행을 자기 자신들이 당한 것 같이 여기며 함께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친구들은 욕과 매우 가까운 우정이 깊은 친한 친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 명의 친구들은 욕의 불행에 대해서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애도를 충분히 표했습니다. 7일 동안 옷을 찢고 쟤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어떻게 7일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했어요. 욕에 대해서 최대의 예우를 갖춘 것이죠. 7일간의 애도. 그 당시 군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지인이 죽으면 7일을 애도했습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7일간 애도했다. 창세기 50장 10절에 길란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7일간 금식했다. 3일상 31장 13절에 욕의 친구들이 욕을 위해 7일간 애도했다는 것은 죽은 자에 대해서 최고의 예를 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욕의 상태를 보고 이미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간주했던 것이죠. 그만큼 욕의 상태가 비참하고 처절했다.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다. 침묵의 7일. 친구들이 7일 동안 욕을 위해 애도하면서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7일 동안 욕을 보면서 울고 애통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7일 동안 침묵의 시간에 욕의 친구들이 욕에게 할 말을 다 생각해 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 욕이 먼저 말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면 엄청난 말폭탄이 쏟아집니다. 이미 7일 동안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욕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러한 생각들이 친구들의 입을 통해서 욕과의 대화에서 여과 없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이 죽지도 않았는데 왜 말이 없었을까요. 알버트 반지라는 사람의 주석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 욕의 재앙이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그들은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사람이 너무나 큰 슬픔을 당하면 말문이 막히죠. 둘째, 욕의 친구들은 욕의 재난을 위로하러 왔는데 이것은 위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거의 하나님의 징벌을 예감할 만큼 끔찍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으므로 쉽게 위로할 수가 없었다. 쉽게 편들어질 수가 없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재앙이야. 셋째로, 그 당시 욕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경건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친구라고 일컬을 만큼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욕의 상황을 본 친구들은 욕의 신앙과 경건이 모두 다 위선이었고 거짓이었을 것이라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되므로 할 말을 잃었다. 너 지금까지 가식으로 산 거 아니야? 네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의 친구여, 경건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봉변을 당할 수 있어? 이건 위선이야, 이것은 거짓이야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들이 다 나와요, 나중에. 넷째, 욕의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의 징계임이 분명한데 만일 친구들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는 욕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고 여겼을 것이다. 처음에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 앞에 벌받았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그 정도로 그 친구들은 욕의 마음을 헤아리는 친구들이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욕이 먼저 입을 열어 말할 때까지 친구들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7일간의 애도와 7일간의 침묵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어떤 중병에 걸리면 처음에 며칠 동안에는 막 분노하고 부정합니다. 나는 아니야. 절대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길 수 없어. 왜? 왜? 무엇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침묵의 기간이 있다고 그럽니다. 말하기 싫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현실을 인정하고 마지막으로 병과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이것이 이제 투병의 단계라고 합니다. 욕과 친구들의 침를 가는 분노와 애도와 부정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면 이것이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부정합니다. 욕도 7일 동안 친구들의 애도를 보면서 침묵을 했고 친구들은 욕의 상태를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충격에 빠져서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했을 것입니다. 7일은 욕과 친구들이 현실을 인정하는 기간이었고 현실 속에서 길을 찾아가기 위해 준비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막 사람한테 가서 떠들고 말하고 이래저래서 말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내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침묵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자신의 재난과 고통을 호소하며 변명하고 욕의 친구들은 욕의 상태를 진단하고 판단하기 위해 충고를 이제 아끼지 않습니다. 욕은 자기가 당한 재앙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했지만 욕의 친구들은 그 재앙의 원인을 정의와 도덕성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욕과 친구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말의 공방전, 말의 싸움이 시작되게 됩니다. 욕은 현재의 재앙에 대해서 자신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욕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회개해. 네 안에 있는 죄를 다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욕의 진짜 전쟁은 자기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끔찍한 고통이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친구들의 방문으로부터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욕은 친구들의 위로로 구했지만 결국 욕을 가장 힘들게 하는 아주 가까이에서 날카로운 창으로 찌르는 그런 적군들이 바로 그들의 절친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